여러분 안녕하세요. 학교시험 서술형 특강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이 강좌의 이름이 뭐냐면 학교시험 대비예요. 그것도 서술형 대비입니다. 그런데 교재가 뭐예요? 리딩퍼 유형편이고요. 책 두 권으로 되어 있죠. 기본편도 할 거고요. 완성편도 합니다. 그런데 학교시험 대비 강좌는 많이 봤는데요. 그죠 서술형 특강은 처음입니다. 여러분 서술형 근데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죠. 우리 인제 서술형 진짜 준비해야 돼요. 왜냐면 바로 여러분들은. 이천십오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이 현재 고등학교 일 학년이거나 이 학년이시라면 더더욱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선생님 교육과정이 개정됐다고는 하는데 저게 도대체 뭡니까. 어휴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무 두껍거든요. 그런데 주요 골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말 두꺼운 한 권에 정말 주요 내용은 뭐냐면. 아이들로 하여금 평가를 할 때 더 이상 객관식으로 닫힌 시험이 아니라 좀 열린 시험으로 아이들을 평가해라. 거기서 나온 문구는요. 점진적인 평가가 되도록 해라. 잠재성을 평가하도록 해라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는 여러분 부랴부랴 다 평가 계획서를 전면 다 바꿨어요. 어떻게 우리 학교는요 객관식 비중을 줄이고요. 점점 더 서술형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다 전면적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의 삼십 프로도 확대가 된 건데 기존에서 더더욱 확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서술형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고요. 또 객관식이라고 하는 게 점수 배점을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이 점 팔 점부터 시작해서 삼 점 영 삼 점 오 조금 난이도가 높다 사 점 영까지 보통 대부분의 학교가 점수 급간이 이렇게 되는데요. 서술형은 어때요. 한 번에 오 점 한 번에 팔 점 한 번에 십 점 또 모르겠어요. 세트 문제라면 이십 점까지 갈 수도 있죠. 그런 서술형 문제가 세네 문제 되다 보니 한 삼십 점 훌쩍 넘게 서술형 점수를 백 점 만점 중에 삼십 점 정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한 문제 객관식 틀리면 이 점 팔 점이 날아가지만. 서술형은요. 십 점이 날아가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돼요. 공부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객관식 공부는 좀 안단 말이죠. 그렇다고 내가 그 문제를 다 맞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공부하고 문제 좀 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니 서술형 어떻게 딱히 어떻게 준비를. 일단 선생님의 마음이 마음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선생님 서술형 이번에 뭐 나와요. 많이들 묻죠. 근데 선생님 절대 대답 안 하죠. 근데 서술형은 여러분 좀 익히셔야 돼요. 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음 단순히 문제 그 자체보다도 그 문제를 출제하신 출제하는 선생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어떻게요. 어떻겠냐고요. 그 선생님의 심리는. 뭔가를 중요한 시점이나 되는 문항에 그 문제를 넣었다라면 분명히 뭔가가 의도가 있고 분명히 뭔가가 작정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수업 시에 내가 강조한 거. 수업 시에 내가 진짜 얘기한 거가 학생들을 가르쳤는지 제대로 이해시켰는지를 묻고 싶으실 겁니다. 객관식 문제의 범위가 많다 보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간단하게 훑어 주실 수는 있지만 서술형은 배점이 크다 보니 출제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그 교실 현장에서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강조한 부분 어디서 강조했더라 잠깐 보실까요. 우리가 보통 지문을 보면 여러분. 문장이 쭉 나열돼 있는데 어떤 문장은 선생님 생각하기에도 훅훅 가도 되는 문장이 있고 어떤 문장은 가다가도 다시 한 번 아니 이 지문이 끝나고 자 다음 볼까 하다가도 다시 한 번 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가르쳐야 할 요소인데요. 그 요소가 있다면 그 뭐 그곳은 정말 여러 번 설명하고 필기까지 하게 되죠. 선생님 그렇다면 그 요소가 뭡니까라고 물으실 수 있죠. 이번에는 교과서 입장에서 좀 볼게요. 우리 교과서를 보시면 교과서도 역시 가르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밑에 나오죠. 이 교과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실제 그냥 일과부터 파일과까지 쭉 나열돼 있는 거 같지만 사실 교과서를 쓸 때 굉장한. 제안이 있어요. 교과서는 뭐냐면 각 과마다 바로 뭐가 있냐면 랭귀지 포커스. 물론 모두 다 동일 명칭은 아닙니다만 문법상 두 개를 표시해야 돼요. 한 과당 두 개. 그다음에 중요한 키 익스프레션스라고 해서 어휘나 문구나 수거 표현 혹은 관용 표현을 한 과당 두 개씩 반드시 심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교과서의 검정 원리예요. 그래야 나중에 승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과마다 문법 두 개 중요 표현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는 본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리딩 파트 그 부분에서 저 랭귀지 포커스 두 개가 반드시. 두 번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요소가 두 개죠. 하나 둘 근데 그 하나 요소마다 두 개씩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동명사를 가르쳐야 돼. 그러면 본문에 동명사 표현이 두 번 나와 있어야 되고 내가 요번에는 문법 부정사 툴을 가르칠까. 그럼 부정사 투가 쓰이는 문장이 두 번 나와 있어요. 따라서 결국. 한 본문 안에 문법이 네 번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똑같은 원리로 중요 표현이 두 번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자 근데 이 중요 표현이 곱하기 이루에서 본문엔 모두 네 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런 것이 가르쳐야 할 요소고 가르쳐야 할 요목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 교과서를 공부할 때 유난히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은 본문 뒤에 나와 있는 랭귀지 포커스 유난히 많이 나온 표현을 봤더니 본문 뒤에 나와 있는 익스프레션스에 나왔던 것 동일하다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주교재로 교과서를 쓰시고 부교재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리딩 파워를 쓰신다면. 공교롭게 해당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동명사가. 공교롭게 리딩 파워에서 동명사 부분이 나왔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서술형으로 내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중요한 요목이 계속해서 겹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각급 학교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요목이라고 하는 거 고등학교 필수 교육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문법과 정말 중요한 문법 구문 그다음에 어휘들은 선생님이. 리딩 파워를 탈탈탈탈 털어갖고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걸리는 문장들을 다 별표로 찍어놨어요. 선생님 그럼 그 부분 다 서술형으로 나오면 됩니까 근데 그 부분이 방대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한 번 더 검증했냐면. 모든 지문에는 여러분 주제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글을 왜 썼지 소재 이 사람이 이 소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주장 그 주장 가장 핵심 되는 주장이 하필이면 요목에 걸린다더라 그 부분 교집합을 찾아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같이 준비하면서 서술형을 저랑 같이 예견을 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문법인데 주장까지 겹쳤어 서술형 문제 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데 서술형은 손으로 직접 써봐야 됩니다. 왜 안 쓰면 나도 틀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써보는 연습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서술형 평가를 임할 때 이 지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미 학습된 상태에서. 저와 만난다라고 여길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이래요. 첫 번째 지문 해석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해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용까지는 좀 알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 번까지는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문법 구문 어휘 선생님이 어떻게 털었다고요. 탈탈탈 털었다고요. 그냥 이거 선생님이 해줄 거고 세 번째 누가 출제했어요. 선생님이 출제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번과 삼 번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인지만 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서술형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객관식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선생님은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험 범위 안에 리딩 파워가 들어간다면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면서 보시되 반드시 서술형 문제는 연필 펜을 들고 반드시 같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긴 말 필요 없지요. 왜요 오리엔테이션은 말 그대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오리엔테이션 그 자체일 뿐입니다. 수업은 일 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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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